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루즈아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일루스트레이터는 외부에서 이미지 파일을 가져왔을 때 해당 파일의 이름이 바뀌거나 경로가 바뀌게 되며 나중에 재연결 팝업이 나타나고 그 파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튼 한 방으로 모든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싹 다 담을 수 있는 패키지 저장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예제 파일로 파우치 디자인을 준비해봤어요. 참고로 이 몽환적인 롤스루즈 디자인 연구소 일루스트레이터 주스를 마시며 마시는 순간 바로 그냥 일루스트레이터 고수... 예제 파일로 제공해드린 도면에는 다양한 이미지와 다양한 폰트들이 사용됐는데요. 만약 여기 사용된 이미지의 파일명 또는 경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된 실제 소스가 바로 이것들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미지 하나의 파일명을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일루스트레이터로 돌아가면 뭐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저장하고 그리고 종료를 한 다음 다시 AI 파일을 열어보면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뭔가 팝업창이 뜨는데요. 이게 파일이 유실됐다는 내용이고 여기 있는 리플레이스를 눌러서 다시 재연결시키거나 또는 이 구너를 눌러서 무시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둘 파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디자인도 하나둘 바뀌게 된답니다. 사실 저는 곧 알려드릴 패키지 저장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폴더 관리를 확실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시작한다 하면 곧바로 하나의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또다시 폰트, 이미지, 소스 등의 세부 폴더를 만든 다음 무조건 여기서만 외부 소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파일이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급하게 작업하거나 또는 외부로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을 공유할 때 알려드릴 패키지 저장 기능을 사용하면 디자인에 사용된 폰트나 이미지 등을 모조리 다 묶어서 하나의 폴더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파일 관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요. 이 패키지 기능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이렇게 작업 중이던 아트보드가 보이는 상태에서 그저 상단에 파일,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 패키지 메뉴를 눌러볼게요. 자, 처음 한 번은 저장을 안 했다면 저장을 해야 된다는 팝업창이 뜰 거예요. 세이브를 하고 나면 자, 이렇게 패키지 창이 뜨죠? 옵션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해당 패키지를 어디에 저장할지 저장 경로이고 두 번째는 패키지 폴더의 이름 그리고 아래로는 몇 가지 체크 박스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체크하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카피 링크 아래로 Collect Links in Separate Folder는 패키지 한 폴더 안에 폰트, 링크스 등 개별 폴더를 하나씩 더 만들어 저장할지 정하는 옵션이고 Relink Linked Files to Document는 이미지와 같은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을 새 패키지 문서에 재연결하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카피 폰트와 Create Report는 각각 문서에 사용된 글꼴 복사 및 각종 정보가 담긴 텍스트 파일 만들기랍니다. 아무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모든 옵션이 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패키지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럼 뭔가 경고창 같은 게 나타나는데 폰트 라이선스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냥 OK를 누른 뒤 이어서 보이는 팝업창에서 OK 또는 Show Package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하나의 폴더 안에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폰트 폴더 안에는 사용한 폰트가 담겨 있고 링크 폴더 안에는 사용한 웹소스 파일이 그리고 각종 문서 정보가 담긴 레포트 및 원본 AI 파일까지 정말 깔끔하게 저장된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리한 패키지 기능에 아주아주 안타까운 단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폰트 저작권 때문에 어드비에서 라이선스를 부여한 글꼴이 아니고서는 패키지 기능을 이용해 사용돼 모든 폰트를 다 담을 순 없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디자인에는 지마켓 산스체라던가 배민체, 나눈스퀘어 등 다양한 한글 글꼴도 사용되었지만 실제 패키지 파일에 담긴 폰트는 어드비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어드비 폰트 및 헬메티카만 담긴 걸 볼 수 있어요. 패키지 저장할 때 잠깐 보였던 이 팝업창이 바로 글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간단히 말하자면 안녕 친구야 안타깝게도 난 어드비에서 라이선스 부여받은 글꼴만 저장시킬 거야. 다른 폰트 라이선스를 책임지고 싶지 않거든. 한글 폰트 같은 건 네가 알아서 저장해 아몰랑 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장된 레포트를 확인해 봐도 역시나 헬메티카와 어드비 폰트만 보이고 한글 폰트는 기록조차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하나씩 사용된 폰트를 복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사용된 폰트를 하나씩 눌러가며 확인해서 폰트를 복사하는 건 여간 귀찮은 게 아니죠. 이럴 때 또 사용된 폰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상단의 윈도우 메뉴에 가서 여기 보이는 도큐멘트 인포 패널을 띄워 보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 아이콘을 눌러보면 뭔가 이것저것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면 폰트 디테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눌러보면 처음엔 아무런 정보가 안 보일 텐데요. 이건 여기 있는 셀렉션 온리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한 오브젝트만 정보가 보여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셀렉션 온리는 체크를 해제하면 자 이렇게 해당 도큐멘트에 사용된 모든 폰트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 글꼴은 한글로도 보이고 밑에 보면 해당 폰트가 저장된 위치도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린 이제 탐색기 등을 이용해 경로를 따라 들어가 그대로 패키지 시킨 폴더에 폰트를 복사시키면 이제서야 완벽히 파일을 패키지 시킬 수 있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 저장법을 알아봤어요. 외부에서 원본 파일을 이어서 작업하거나 수정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패키지 저장을 통해 누락없는 파일을 만들어 보세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폴더 관리를 잘하고 저장도 수시로 잘하고 게다가 백업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후회할 때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우린은 다음 일러스트레이터 강좌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